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저는 건조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조에디터입니다. 온나라가 폭우에 고생을 했고요. 탄핵이 갑자기 수십 개월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주. 두둥. 그런 주간입니다. 일이 많아요. 뉴스도 많고. 이게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는데 이게 정치의 재미있는 점이고 우리가 정치다라만 안 보는 이유이기도 하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뭘 굳이 트라마에서 찾아 봅니까. 갑자기 튀어나왔고. 다음 주에 애정클한테 제가 이걸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거에 익숙해지세요. 아, 네. 예고 없는 방송 예고. 이 방 안에서 우리 둘이 앉아서 처음 듣는 얘기가 가끔 나올 거예요. 네. 최순실의 꼬리가 최초로 밟히던 주간하고 아주 데칼코만입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태블릿은 뭐며. 데칼코만이 분석하기. 저 뒷모습 아주머니는 누구며. 응. 청와대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셨다는데. 이게 스텝2였어요. 그 전까지는 뭐였죠? 2대 학생들이 화가 났대. 삼성라이언주 선수들이 도박을 했대. 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들. 지금까지는 뭐죠? 해병이 목숨을 잃었대. 응. 누가 주가를 조작했대. 누가 명품백을 받았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 사람들은 화가 났다. 그리고. 네. 메인 파이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땅을 긁었더니. 그게 이번 주죠. 네. 어쩌면 각오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하는 말입니다. 선거를 빨리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셀프 각오. 그렇습니다. 선거를 준비하기 전에 뭘 할까. 제가 10년 동안 준비하다가 고려만 하고 있었던. 적임자를 찾아 나섰던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 한 분야의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를 분석하는 또 다른 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상관없어 보여도 지금 해놓으면 갑자기 선거가 올 수 있다고요.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그렇습니다. 가을 재보선 했더니 대통령 뽑을 수 있잖아요. 그건 정말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예습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와 주십시오. 그것을 알기 시작하는 고전의 재발견 평상네이처 진경옥.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15 전화영어. 남의 소원 받아보물 바보상에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네 진경옥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상네이처.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어. 퍼펙트25 퍼펙트25 어디? 맛있는데? 바다, 술, 그리고 바보상의 슬안즈.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XS몰에서 확인하세요. 티셔츠를 2주일이나 품절 안되게 두어도 반드시 재발매해주시면 안되시나요 유유를 남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함으로 다시 한번 잔소리해드립니다. 10주년 티셔츠 예약 판매 종료까지 단 4일 남았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핑크빛 신상과 함께 기본 5종 포함 전 제품 예약 판매 중입니다. 잔소리예요. 14일까지는 자유롭게 취소가 가능하니 신중하게 생각해보실 것을 권하고요. 구매자들의 찬사를 받은 XSFM이 직접 제작한 원단. 인류에 가득한 사이즈. 사무실에 들어와서 제가 아직도 익숙해지지 못한 풍경. 들어오자마자 박스에 사이즈 순서에서 쫙 진열되어 있는 회사 T 회사 T의 벽 회사 T의 벽 회사 T의 벽 그렇잖아요. 본 사람들이 처음에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님이 와서 보고 그래요. 안 팔렸어요? 저기 재고의 0.5%입니다. 0. 진짜 벽은 보지도 못합니다. 당신은 0.000 그렇죠. 그것이 눈앞에 있으면 당신은 죽게 됩니다. 티셔츠에 파도 그렇습니다. 단위로 말씀해주신 적 있었죠. 맞아요. 그게 건조에디터가 보고 건조에디터 등 뒤 지금은 아니지. 건조에디터 등 뒤에 있었던 그 티셔츠의 벽은 그냥 게스트 선물 드리는 용도죠. 그것도 한 20-30% 썼네요. 빙산의 일각이 있습니다. 예판이 끝나고 왜 구할 수 없냐고 말하기 있기 없기라고 적어주셨는데 저한테 이거 하라는 건가요? 있기 없기 그렇기 이건가요? 그 노래 모르시나요? 모릅니다. 있기 없기 그러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공부하겠습니다. 신나게 노래 들으면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히스웨어 표현 가먼스 올해는 마지막 되겠습니다. 신나게 노래 들으면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이 10년 넘게 열심히 찾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엄청 많고 아직도 못 찾았어요. 직능대표를 잘 뽑는다는 건 언제나 어렵죠. 망하기도 하고 종종. 잘 망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청취자 여러분. 섭외와 정치평론가의 견해는 하나 틀린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말고 타율로 보시라고. 누군가 타율을 정리해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타율이 낮은 편입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꼭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의 친애하는 시사PD 여러분들은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뭐랄까. 데이터 분석가라기보다는 영매를 찾아요. 영매. 숫자가 내려왔다. 숫자를 보고 아무 말을 해주는 숫자가 동적을 가리킨다. 그런 식이에요. 숫자가 누가 대통령이 되라고 하고 있다. 정도 수준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이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리스크입니다. 제가 루돌로지를 처음 공부하고 게임평론을 방송에 어떻게든 도입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혹은 농촌사회학을 알아보다가 이걸 떠들 사람을 찾겠다고 생각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잘 안될 거다. 잘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명함에 써있는 대로 호칭을 할게요. 무엇인가요? 네. 신수연 도시데이터 연구소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수연입니다. 소장님이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편의상 그렇게 할 테니까 토달지 마십시오. 아, 세상에. 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셔요. 네. 명함에 보면 Urban Otters Data Lab 이렇게 써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Urban Otter는 뭐예요? Otter는 수달인데. 네. 수달, 해달 보통 둘다를 얘기하고요. 맞아요? 아, 그럼 도시 수달... 네. 도시 해달이고 도시데이터를 주로 다루고 해달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도시 해달이라고 그냥 하고 네. 그런 이름으로 지금 메일을 만들었고 죄송합니다. 부정할 수 없네요. 너무 적합한 장면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여러 가지 감정이 공존했습니다. 소장님에 대해서. 정말 평생 데이터 전문가였다고 온몸에 써있습니다. 오오라. 세상에. 네. 분석가 오오라 있어요. 진하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방송에 안착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재미있기 때문에 믿고 갑니다. 새로운 분야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이제 여기 앉아있는 두 명의 인문학토들에게도 그렇고 사장 쓸모없는 그렇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프로로그가 있습니다. 네. 사실 새로운 분야는 아니에요. 새로운 분야는 아니고 모두가 평균을 알고 모두가 합계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무슨 일이 있었고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이게 뭐 아주 특별하고 새로 만들어졌고 하늘에서 떨어졌고 이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매년 매출 추이는 계속 봅니다. 자영업자들 모두 그러하듯이. 네. 천사시대에도 그 기록은 했잖아요. 몇 마리 잡았고 네. 메타지가 다섯 마리 있다. 네. 그런 일들을 그냥 조금 더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쓴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막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에서 태어났어 서울 사람이고 동작구에서 오래 살았고요. 네. 이게 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동작구민이요? 네. 동작구민이라는 게 되게 거의 고향에서 평생 사신 분 같더라고요. 네. 고향까지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제가 서울 사람들한테 굉장히 가장 늘 신기해하는 지점이에요. 뭐요? 서울 시민이라고 하지 않고 어디 구민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죠. 네. 제가 대구 북구민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아. 이게 또 제가 서울 중심주의를 또. 아니.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서울이 도 같은 지자체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네. 사이즈가 그렇죠. 네. 전남 사람이라 안 해요. 나주 사람이라 하지.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향에 가서 배웠는데 어. 신수현 소장의 고향에는 나경원이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경상도에 온 기분이었어요. 아. 너무 많이 뵈가지고 이제 너무 익숙해요. 그 의원이 아니실 때도 항상 플랜카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업은 데이터 분석가고요.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고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데이터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는 데이터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가 도시와 관련된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고 어반이죠. 네. 어반이고 하나가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섞인 이야기를 많이 드릴 것이고 저도 이제 수박것을 계속 만지면서 저인고 밀도 지역의 표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거시간에 많이 드리잖아요. 신수현 소장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우린 주로 도시 얘기를 하고 한국의 거대 연담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제한을 걸어놓는 거이기도 한데 서울하고 연결된 도시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바깥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해요 사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수치가 안 나와서인가요? 아니요. 수치는 있지만 제가 아직 덜 봤고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또 우리 방송은 프로록 오래하는 거 싫어하지만 이런 얘기는 전 재밌는 게 부울경 메트로를 우리가 분석하고 싶을 때에도 데이터 분석가는 겸손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 말고 체감하고 있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숫자를 분석할 때도 탁월해지니까 분석에 대한 데이터라는 현상을 추상화해놓은 뭔가 대상이 있고 숫자라고 보통 불리는 그리고 그 숫자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거냐라는 질문에 그 체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체감이라는 게 없으면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들밖에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뭔가 욕망에 되게 많이 걸려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근히 자주 할 얘기인 것 같아요. 정치평론가들은 여기는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당이 뽑히는데 라는 말 한마디로 그 동네를 정리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아까 잠깐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나눌 때 제가 학교에서 양적반본론 수업을 튕겨나온 이야기를 했어요. 튕겨나왔다고요? 네. 사회통계라는 수업을 듣다가 미치겠다라고 하면서 토로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2주차에 나가면 아 쟤 입문대구나. 이런 수업. 다행히 수료는 잘 했습니다만 죽지 않고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잠깐 MRI를 가지고 비유를 해주셨거든요.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잘 와닿았어요. X-ray랑 MRI라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 존재하는 현상을 어쨌든 X-ray는 단면을 찍어내는 거고 MRI는 그 단면들을 연속해서 찍어서 조합해서 3D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현상을 어떤 식으로 볼 거냐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 그 X-ray를 찍는 사람의 역할이고 X-ray를 찍어서 뭔가를 진단하거나 해석하거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의 영역인데 그러면은 사진을 찍는 거는 뭐 이제 사진도 똑같은데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것도 똑같지만 프레이밍이죠. 결국은 데이터를 보는 것도 특정한 관점이 있고 특정한 목적이 있고 무언가를 보고 싶기 때문에 혹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보는 거기 때문에 의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정덕스러운 레토릭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설문조사에 질문이 왜 이래? 라는 거에 분노하는 정덕들은 그 지점에 대한 짜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 질문을 만든 사람은 왜 저 시점에서 세상을 보지? 그것은 선택의 문제다. 네. 그렇게 나와서 이제 지지율이야 혹은 선호도야 이런 식으로 숫자니까 앞에는 다 날아가고 이제 숫자가 올랐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과만 보는 것은 네. 어폐가 있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아주 많은 일들이 결국 두 개의 숫자로 수렴한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선거 결과고 하나는 예산인데요. 선거와 예산이요? 네. 선거로 시작해서 예산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취자 여러분 보세요. 통찰 쩔잖아요. 주목성 없는 말투와 목소리라서 그렇지. 세상에. 지금 제가 잘못하지 않고 있다는 변명을 시작부터 하고 나 왜 그래?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해하십니다. 소장님은 모르셔도 됩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되게 많은 일들을 민주주의 시스템이 결정을 하는데 그럼요. 이 두 개는 시스템 안에서 숫자로 결과가 나오는 되게 드문 이벤트예요. 드물군요? 저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표결 같은 경우는 숫자이긴 한데 상징성이 되게 많고 결과로 나오는 숫자지만 숫자 자체로서의 가치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것도 이제 사견입니다.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는 예산이라는 숫자보다는 가치가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표결은 모두가 자의에 의해서 투표하느냐 혹은 당론에 의해서 혹은 이거는 비쟁점이니까 그냥 혹은 이건 내가 공동발휘해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경우가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단순히 표결로 이제 아주 특이한 이벤트로 헌법재판조나 아니면 되게 큰 쟁점 법안이거나 이런 종류의 투표에서는 숫자를 세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벌어지는 표결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마지막 날에 무더기로 처리되는 법안들도 많은데 상황에 관여하는 게 더 크다 좀 너무 크다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숫자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렵다 뭐 물론입니다 뭐 다른 모든 것들도 사실 그렇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를 그냥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한 거고 사실 예산은 공적 영역이나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예산에 관여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이해당사자 본인들도 되게 자주 나오시는 편이고 그 예산의 추위나 뭐 이제 어떤 예산이 깎이고 들어갔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요 시즌 있죠 시즌도 있고 사실 국회에 계시는 실무자 혹은 국회에 계시는 보좌관 분들이 혹은 의원 본인이 4년 내내 하시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늘 보는 숫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선거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느낌이 있어요 선거 끝나면 잊어버리면 되거든요 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시기랑 주제에 편중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만 얘기하고 만한 말씀입니다 선거 이야기가 많아지는 시기는 당연히 선거를 앞둔 시기거나 대형선거 혹은 제보거리 갑자기 터졌어 이런 데이고 다루시는 주제도 약간 비슷해요 여론조사를 중심에 두고 특정 정치인의 언행이나 행보에 대해서 이제 올랐으니까 이렇게 행동할 거야 혹은 이러니까 올랐어 여조만 빼도 훨씬 덜 싸 보일 텐데 하는 아쉬움이 평생 있었어요 저는 뭐 하지만 그거는 저는 그거 자체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는 있어요 네 그 많은 말들 중에서도 아 정말 이 사람 말은 들을만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꽤 있습니다 꽤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도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말씀을 여쭙기도 하는데 잘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그리고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판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이제 의석이나 당선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경마장입니다 판세에 저는 주로 나쁘게 얘기합니다 판세에 따옴표를 쳐주셨어요 그게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맞아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거고 의석수가 어떻게 나올 거니까 향후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게 돌아갈 거야 를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은 맞고 그래서 거기 집중하는 사람이 많은 게 당연하고 맞아요 그런데 선거가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닌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일일 거고 적어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덜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아까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린 얘기지만 선거는 되게 드물게 결과가 숫자로 나오는 정치 영역에서 혹은 민주주의라는 이벤트에서 결과가 숫자로 나오는 되게 드문 이벤트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선거 자체의 과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선거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레스 선거 방송을 하고요 네 굳이 야구 네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1도 모르고요 옆에 계신 분은 정말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건조 에디터는 그나마 신나게 보는 스포츠는 F1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F1 네 요즘 숫자 무섭죠 보시나 보네요 그렇죠 거기도 숫자가 중요한데 저는 화면만 보니까요 아 그렇죠 누가 추월하느냐만 보니까요 그런 무닥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사실 그거 보고만 있기에 보고만 있어도 재밌기 때문에 그렇죠 불 나고 막 네 요즘은 좀 덜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쉬워면 안 되죠 안전하게 달리는 게 좋습니다 네 굳이 야구 비율을 조금 들으려고 하는데 야구를 많이 사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고 지금은 상세적으로 좀 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야구를 볼 때 이제 타격폼이나 이제 작전지시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고 아 그러면 이 친구가 칠 거야 혹은 이제 칠 때 됐어 이런 식으로 선수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선수의 기록이나 상세 전적 아니면은 뭐 야구의 룰을 둘러싼 이제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나 뭐 이제 올해 뭐지 ABS가 들어왔죠 아무튼 저 유명한 이제 매트릭스의 장면처럼 보는 거죠 이렇게 덕질을 하다 보면 온 야구장이 다 바이너리 코드로 보이는 거예요 아 막 그 초록색 숫자 띠리리리 띠든 그 장면이요 이 숫자 적인 저 숫자가 있는 거예요 음 한 사람 한 팀에도 수천 수만 가지의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즐겁습니다 되게 실망시켜 드릴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정치라는 건 선거 결과 아니면 숫자로 나오는 결과가 별로 없는 이벤트인데 어 저 같은 구기 종목 덕은 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죠 가급적 숫자로 나오는 이벤트가 좀 더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건 웬만하면 다 숫자로 나오니까 데이터 분석가라고 해서 모든 게 매트릭스 화면처럼 보이지는 않나 보네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보이고 싶어요 현재까지는 실패하고 계십니다 헛된 시도를 제가 아무튼 이런 식의 접근이 야구라는 스포츠를 조금 더 재밌게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리고 선거로 치환해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심판은 아니기 때문에 절차나 규칙에 대해서 아주 깊게 알거나 이걸 이렇게 바꿔야 돼 혹은 왜 이렇게 안 했어 라고 얘기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규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뭐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존이 바뀌었을 때 혹은 지금처럼 이제 ABS가 도입됐을 때 자동판독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어떤 선수가 타율이 낮아지고 높아지는가 이런 거 정도는 보여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테랑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낮아진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뭐 이거는 시즌 끝나봐야 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메이저리그나 NPV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죠 갑자기 저 사람들의 퀄리티가 낮아지면 저 모든 에이전시와 팀들이 실제로 손해를 입게 되는데 그러면 리그는 그걸 원하지 않고 다만 KBO 같은 리그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걸 겁내지 않고 팍 들어갈 수 있다 정도로 어떤 전문가에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튼 숫자는 바뀌어요 룰이 바뀌면 이게 코리안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저는 그라운드 밖에 있는 사람이고 대개 기록원실이나 가끔 전력 분석실이 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박 고리타분한 글인데 MLB파크에서 추천 엄청 박히는 글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 가끔 스카우트 되는 양반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선지자네요 아 네 그럼요 괜히 구단 직원들이 구단 프론트에서 M파크 들어다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어넬러시스까지 저 안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선지자는 아니다 아니시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하고 유권자 그리고 선거 결과를 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하고 수도권을 못 넘어가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 딱 거기까지고 그 바깥은 제가 몰라서이기도 하고 경험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데이터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모르기도 합니다 당장 아까 이제 대구 북구 얘기하셨는데 대구의 구가 몇 개인지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부산만 해도 사상하고 사하가 어떻게 다른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상이 위, 구사하가 조금 더 아래 있고 그러니까 어느 맛집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알고 지리적 위치도 알고 거기 국회의원이 그동안 누구였는지도 다 알아요 다만 그 정도 지식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지식인가에 대해서는 겸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있는 숫자를 어떻게든 만져서 이제 똑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는 있지만 이걸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방향성 혹은 깊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깊이 없이 답할 수 없는 질문 왜 사상은 문재인인데 사하는 조경태냐 아 그거죠? 이게 답이 어떻게 나와요? 그건 정말 거기서 한 이 대체 살아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일이죠 살아도 모르는 수준인데 아 그럼요 근데 계시는 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알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아는 얘기를 이제 꾸역꾸역 엠파기랑 똑같다니까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겁나 통찰력 있는 사람이 동네에 있어요 그 사람을 수퍼에서 만날지 밀맛집에서 만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조각조각 흩어진 지들이 다 주변에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그분들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측은 제가 잘 못합니다 내기도 못해요 노잼 민간입니다 네 본인의 매력없음을 과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뒤에 의하하라고 텍스트로 적어두셨어요 노력의 흔적 내기를 하지 않는다 의하하 어머 세상에 내기를 하면은 분석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 맞아 확실해요 완전히 분석이 끝난 다음에 내가 먼저 내기를 걸어야 돼요 누가 걸었는데 참전하죠? 그럼 그때부터 머릿속이 뿌옇더라 뭐 이제 정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념이 끼면은 분석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저라는 사람의 성능이 거기까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10개씩 방송 나오는 평론가들 선거 3일 남으면 그때부터 틀린 소리를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 그것도 한번 봤었죠 개 피곤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정념이 자기를 지켜줘요 네 정념이 일관성을 지켜주죠 네 한국의 선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서울의 선거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진짜 근본적인 얘기라 되게 재미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종류의 근본적이고 다 아는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서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전국 스케일하고 서울 스케일 그리고 지역이나 투표구나 동스케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렵고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트릭스 화면이 뒤에 오퍼시티 60으로 깔리고 그리고 막 식당에 들어가요 이걸 누가 들어? 동네 한 바퀴는 되게 훌륭한 정보값이 있는 프로그램일 때 그럼요 동네 한 바퀴 정보값 찾으러 봐요 저는 중간중간에 4달러만 한번 해주세요 너재미연 PD님 편집해 주실 거고 그럼요 지금도 죽도록 하지만 이 중간중간에 있는 모든 문구가 유잼이 되기만 노력을 너무 보여주고 있어서 맞아요 다만 제 편집은 MRI 같을 거예요 사람을 엄마 손바이로 만들죠 잘게 잘라서 이제 재조립하는 그래서 이제 선거 얘기를 드릴 텐데 선거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이제 또 재미없는 얘기 누가 선거에 참여하는가 라는 얘기부터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유권자 얘기인가요? 유권자 이야기죠 누가 선거에 참여하냐 라는 질문을 받으면 너무 당연해요 지역에 살고 있는 유권자인데 그 지방 사람 더 정확히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 그리고 약간의 예외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선거의 결과는 득표수로 결정이 되고 득표수는 유권자 곱하기 투표율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유권자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재소자 선원 제외 국민 정도의 약간의 예외 케이스를 제외하면 지방 사람이 투표하고 제가 그런 얘기했던가요? 제가 그런 얘기했던가요? 저는 지역구 선거에 불만이 없다고? 지역구 선거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어떤 측면에서요? 자세히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100% 비례대표제를 아직 신뢰할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또 최근에 있었던 저기 바다 건너 선거들이 좀 말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저는 미국의 오래된 상원의 방식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역대표성에 무게감을 두지 않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원 비례죠? 그러면 서울 메트로의 표심이 너무 많이 좌지유지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렇죠 저도 지역구를 지지하는 편인데 저는 화이트 칼라 중산층 이상의 도시인의 대표성을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중간중간에 자른 보정으로 가능한데 그런 것도 생각보다 많은 분석가들이 들러붙어야겠죠 심지어 의원님처럼 XSFM입니다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진경옥 평산네이처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오징어 잎 아기 꼬리폼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의 바보상의 광고입니다 든든하게 저녁을 먹었는데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한 잔이 땡길 때죠 제가 매일 그러고 있어요 요새 아 진짜요? 네 제가 입이 짧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아시잖아요 네 압니다 정확히 압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음료에는 관대한 편입니다 저의 위장은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음료수를 들고 다니죠 그래서 이제 날이 또 더우니까 항상 한 잔을 귀가할 때 떨렁떨렁 긁고 가죠 꼭 4개를 안 사고 한 개씩 그렇게 사가요 바보같이 아 진짜요? 네 정말 바보예요 아 아니에요 근데 원래 저 혼자 살 때는 그 느낌이 들어요 알코올 중독자도 오늘 먹을 것만 삽니다 그렇죠 괜히 사놓으면 내가 매일 먹을 것 같잖아 라고 해놓고 결국은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 정기 구독을 하면 될 것을 그러니까요 그건 한사코 거부하고 매일 슈퍼에 들읍니다 집 앞에서 네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데요 헤비한 안주가 부담이 될 때는 바보상의 마른 안주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에 들고 가기 좋은 소풍 세트도 있고요 1인 가구를 위한 혼술 세트도 있습니다 다양한 와과 종류로 잠 못 드는 밤에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가성비는 마트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액세스몰에 있고요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첫 시간은 인구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라고 합니다 인구론 세상에 도시데이터 인구론 아니 저는 인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 록업의 레오나드 디카플리가가 박사 역할하면서 똑같은 대사를 한다고 해성이 올 확률이 98%입니다 100%는 아니고요 수사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인구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전쟁 얘기부터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후에 70년 동안 인구가 줄어들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모든 인류가 그러했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흐름이 꺾인 게 겨우 몇 해 전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조금 더 빨라요 제일 빠릅니다 서울의 인구도 계속 늘어났었고 몇 년 전까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한국 인구가 감소한 거는 2019년 말부터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얘기가 막 저출생이다 하고 얘기 나온 거 치고는 네 그렇죠 그런 얘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 나왔으니까 이러다 줄어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 치고는 실제로 줄어든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슬쩍 공부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던 건 아주 오래됐는데 그동안 수명이 엄청 많이 늘어난 대원수 두 가지 정도를 들더군요 한국 인구가 감소한 건 2019년이지만 서울 인구가 감소한 거는 훨씬 이릅니다 훨씬 예전이에요 서울 인구 정점은 1992년입니다 되게 생각보다 옛날이네요 이거는 네 거의 30년 정도 이어진 추세예요 그때는 거의 1100만까지 갔습니다 1092만인가 7만인가 그런데 그러다가 계속 줄어서 이제 930만이 조금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900만이 곧 깨집니다 깨질 거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천만 서울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서울 지방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 슬로건 따위 필요 없으니까요 사는데 2015년 그러니까 10년쯤 전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 인구가 72만이 줄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 72만 명의 감소에는 연령대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9년간 72만 명이 줄었다 네 72만 명이면 보통 선거구 정수가 22만에서 조금 더 많은 정도거든요 3에서 3.5석 정도가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서울의석은 그동안 하나 줄었죠 두 개 줄었나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그 사이에 생각은 못 잡았네요 줄어드는 거 빨리 못 줄이고 늘리는 거 빨리 못 늘려요 저 72만 명이 감소를 했는데 여기에는 연령대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우선 미성년자 그러니까 19세 이하가 59만 명이 줄고 성인 인구는 13만 명밖에 안 줄었어요 이거 봐요 늦게 죽고 겁나 조금 낫는다니까 이건 명백히 저출산 때문인 거죠 그건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큰 이 지방 토박이 입장에서는 1992년에는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치여 죽을 것 같았어요 저도 애였지만 한 반에 몇 명이 있었나요? 60명 60명이요? 제일 키 크네 61번 와우 설마 오전 오후 반 다니셨나요? 옆 학교에 새로 생긴 학교들은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하나 하면 2, 3천명이 복잡복잡 2, 3천명이 뭐야 5천명까지도 들어가는 요새는 20명 안 되는 것도 있죠 한 반에 네 근데 지금은 서울에 애가다 봅니까 청소년들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저출산 때문인가요? 그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아까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트렌드가 맞아요 덜 태어나고 사람들이 덜 죽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는 또 이제 특이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유권자 총수가 어쨌든 이제 그래서 성인 인구가 13명밖에 안 줄고 유권자 총수는 별로 안 줄었어요 그죠 아까의 전제에 맞춰보면 유권자 총수는 별로 안 줄죠 하지만 구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중에서도 20에서 34세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젊은이라고 불리는 그 서울의 평균 초원 연령이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들 나이가 남자가 34세 정도고 여성이 이제 31.8 32 그 정도 됩니다 제가 그 통계 보고 생각보다 어리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 이게 10년 전에는 훨씬 더 어렸어요 한 3살 정도 어렸고 그렇죠 아무튼 20에서 34세 그러니까 아직 미혼일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22.6만이 줄었고 35에서 49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길러야 되고 회사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47.6만이 줄었습니다 제일 많이 빠져나갔네요 네 50에서 64세가 5만 명이 늘었고 그새 태어났나 봐요 50세로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미뤄진 거죠 벤자민 버튼인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빵살로 이제는 0살이죠 네 이제는 0살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0살로 태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떨어지지 않아요 인문학 도적 이해 50살이 태어났나 봐 아니죠 괜찮은 것 같으니까봐 제일 많았던 20살 때도 자기가 제일 많았던 사람인 그 사람들이 늙었죠 제가 또 너무 진지하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지적이죠 제 세대를 다른 세대들이 미워하는 이유 제가 늙으면서 제가 계속 중위 연령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지가 계속 0한 척해요 0포티 이제 0피프티죠 김난도 교수가 이 정의를 내려놓은 게 꼭 잘못만큼은 아닌 게 한국처럼 빨리 늙는 나라가 없으니까 빨리 늙는 나라의 중위 연령은 되게 늙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수 인구가 봤을 때는 뒤를 돌아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M이랑 Z가 섞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MZ라고 부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무지목매 해소인 것 반 이게 빨리 늙고 있는 나라라서 그 사람들 편이 반 둘 다 이상하죠 위치가 안 바뀌는 문제 네 아 65세 얘기를 안 했는데 아 네 65세 이상이 51만 늘었습니다 그렇죠 진짜 베이비붐 세대 와 생산 가능한 인구가 빠져나간 만큼 늘었네요 되게 간단히 요약하면 서울은 고인물 파티가 되고 있고 그럼요 너무 고여 계세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툭하면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비웃는 아파트 끌어안고 죽는다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 속출하고 있어요 인구 감소를 얘기할 때 이제 자연 감소랑 사회적 감소 두 가지 요인을 얘기하는데 자연 감소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 네 사회적 감소가 이제 전입 아니 전출이죠 전출 이사를 나가는 돌아가는 거 네 여기서 이제 30세 이상 그러니까 30세 이상에서 한 50세 구간까지는 순 유출이 훨씬 더 많아요 사회적 감소 네 사회적 감소가 훨씬 많고 이사 갔습니다 네 뭐 0에서 10세까지는 덜 태어나니까 그리고 10에서 19세까지는 부모들이 가니까 이런 패턴으로 서울의 임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지방로 여러분 이 진짜 이것을 체감하고 싶으시면 그냥 인구밀도 낮은 지역의 동네에 놀러가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시내를 다니죠 그러면 서울과 달리 사람은 적은데 애는 많은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요 읍내 급으로 가시면 네 이게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일 많이 줄어드는 그룹이 미성년자하고 그 부모 세대 그룹이고 서울이 뭐 이것도 좀 다른 맥락에서 아마 하게 될 얘기 같은데 서울은 지방에서 20대를 끊임없이 빨아들이고 부어넣고 있는 동네입니다 네 제가 빨려들어왔어요 그리고 30, 40대를 뱉어내죠 그런데도 서울의 20대 인구는 줄어들어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 아마 되게 큰 덩어리로 아마 하게 될 얘기 같은데 우선은 그렇네요 주변에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서울로 오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고 나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인구 숫자로 보면 실제로는 20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나마 인문대생이 할 수 있는 추측은 절대수가 줄었나 보다 20대의 정도 네 그 두 가지가 다입니다 절대수가 줄기도 했고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려는 혹은 올라올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지하수가 마른 거죠 네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냐 그래서 이제 아까 PD님께서 얘기하신 구역만이 깨질 거냐라고 물어보면 감소세 자체는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한데 서울이 지방에서 20대를 빨아들이고 30대가 되면 밖으로 보내는 구조인데 이 추세가 최소 20년 정도 이어졌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지금부터 한 4, 50년 전 그러니까 상경 흐름이 있었을 때 네 이촌향도 네 그때는 20대를 빨아들이고 밖으로 안 내보냈기 때문에 92년 인구가 1,100만이 된 거고 정점을 찍었을 때요 네 서울은 지방에서 20대를 부어서 유지가 되는 구조인데 10년쯤 뒤가 되면 지방에서 당겼을 20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지금 비서울 지역의 10에서 19세 구간 인구를 보면 네 너무 잘 보일 거예요 그러네요 맞네요 지하수가 말랐네요 네 물론 이제 서울의 인구가 유지될 동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물론 케이스는 다양하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다양하기 때문에 경기도권에서 도심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집값이 빠져야 됩니다 정치의 영역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정치의 영역이죠 서울하고 경기도의 집값이 너무 크게 차이나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강제로 거의 떠밀다시피 내보낸 30, 40대들은 경기, 인천, 충북, 세종, 충남에 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굳이 서울로 와서 혹은 서울로 다시 들어와서 아이를 더 낳을 거냐 혹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들이 서울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냐라고 물어보면 장담을 못해요 제 친구들 다 김포 남양주 멀리 가 있습니다 소장님만 고향을 지키고 있어요 저만 동작구를 꾸역꾸역 붙어 있는데 동작구민 정체성을 유지하시면서 저는 저는 여기 있는데 고향은 저를 떠나간 일단 배후 지역으로 수도권을 간주하고 되게 해피하게 서울 최고예요 메가시티가 된다 서울 인구도 줄고 쾌적해 라고 이제 평화롭게 사실 가능성 그 시나리오도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최근에 종부세를 낮추지 않은 움직임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고위관료들과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종부세를 낮추면 본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득을 보는가에 대한 보도들을 진보 언론 1부가 해요 했었죠 때부자가 더부자가 돼요 근데 여론이 안 움직입니다 화를 내지 않아요 이 모습은 어떤 때랑 비교되냐면 문재인 정부 말기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1가구 2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몇 달간 융단폭격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랬죠 그래서 그들 중 대다수는 집안 레주멜을 바꿨어야 됐어요 집을 서둘러 팔았어야 됐어요 그때는 국민들이 분노했어요 언론도 분노했어요 근데 지금은 양쪽 다 분노를 안 해요 저는 이걸 사회적 합의라고 보는 거예요 음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부동산으로 일어선 자를 건드리지 마라 그것은 사유재산이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서울은 소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계속 살겠죠 이대로 네 그래서 계속 뭔가 집값을 바치려고 할 거고 아까 이제 그 지역구 의원 얘기하셨지만 지역구 의원들 서울에 이제 선거국 간 지역구가 지역구 의원이 48명인데 이분들 각각이 지역의 이익에 복무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역의 이익이 부동산의 1대1로 물려있다라고 인지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문제의 약간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다 문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역의 이익을 확보하는 게 혹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역의 대표자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집값을 올려야 된다라는 공식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이어지는 그 흐름이 그 흐름 자체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아까 PD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랑도 닮아있는 사실상 같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집값을 지키는 게 지역의 이익에 복무하는가 너무 당연하게 얘기 되고 이번 청소에서도 정말 끝없이 나왔던 얘기였죠 물론 공약집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써있고 실제로 하는 일이 집값 관리하는 것 말고 다른 일도 많습니다만 표심은 서울의 경우 집값을 올려주길 원해 정도가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그 뒤에 다른 문제들을 정치와 연관시키지 않거나 그 일만 정치에 연관시키거나 두 가지 단점이 모두 드러납니다 강남에서 집값을 잘 유지해주거나 올려줄 것 같은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뽑았더니 강남은 지금 서울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마약이 가장 많이 퍼진 도시예요 일단 집값이 오르는 게 그 취향과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해졌네요 아 네 그럼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미국 대선 두고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랑 좀 비슷하게 서울은 너무 중요한데 너무 중요해서 서울 사람들만 투표하게 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한 번쯤 그런 이벤트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구 경북 전남북 광주의 모든 지역구를 서울 사람들이 뽑게 하고 아 박국이요? 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서울 국회의원 뽑게 하면 어떨까 아 의석교환식 네 의석교환식 마니또처럼 주는 거죠 어딘지 몰라요 대구인지 의석 마니또 네 물산인지 어딘지 몰라요 어느 군인지 안 알켜줘 네 랜덤인가요? 랜덤인 거죠 널 위해 최선을 다 준비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마니또처럼 풀어보는 거죠 표장에 들어가면 이제 최선을 전부만 주고 그렇죠 어째 강남에 박주민이 출마한다 했지 이러면서 나중에 막 사람들이 승질내고 밴픽인가요? 그러니까 지역구의원은 지역의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대표자이기도 하죠 과연 서울이 이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과연 유리한 일인가 이득으로 돌아오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든 생각했어야 돼요 특정 지역의 이익이 그 지역 얘기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좀 더 국가 전체 차원에서 봐야 하고 다른 지역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근데 왜냐하면 서울은 너무 많은 예산을 꾸준히 받아왔고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 그래서 장남이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 서울에 대해서 장남이요? 네 집안 장남입니다 되게 남부럽지 않게 컸어요 좋은 도시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괜찮은 도시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남부럽지 않은 도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과연 장남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너무 이제 되게 가부장적인 시각이지만 그냥 가부장적인 메타포지만 가부장적인 국가의 중심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가부장제가 무내주고 있는데 사실 무너지고 있으면 아무도 인정 안 하고 있다는 점도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집안 가산을 다 끌어다 써서 이제 유학 갔다 오고 좋은 데 가서 이제 멋있는 가장이 됐는데 네 집안에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할래 적어도 지금 현재의 정권은 이 적자 적장자에게 더 몰아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잖아요 정보세나 기업에게 건넨 세금들 중 상당 부분이 지방교부금이 되는데 그 지방교부금이 지금 작년부터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 근데 네 청취연구원 시키면 이렇습니다 다시 이제 인구 얘기로 재미없는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서울이 이제 지역별로 인구 줄어드는 추위에 편차가 있냐라는 질문은 조금 답은 되게 뻔합니다 서울 전역에서 되게 공평하게 줄어들어요 아 이게 지역구마다 어디가 더 줄고 어디가 덜 줄고 이런 게 딱히 없습니다 오 이건 신기하네요 그래서 의석수의 가시적인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뭔가 외곽이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군요 네 비율로 따지면 서울 전역이 다 비슷합니다 아이 키워야지 뭐 해야지 하면서 이제 집을 알아보던 사람들 서울을 살던 사람들 상당수는 서울 안에 갈 다른 곳이 있나를 선택지에서 덮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택지가 있는데 안 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히는 있는데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적고 상대적으로 원하는 라이프사이클이나 생활의 질을 맞추려면 서울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아이를 낳게 되는 사람들이 재개발 끝나면 인구가 좀 늘어요 나머지는 그냥 줄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상수고 재개발이 안 되면 인구는 낫지 않는 상처에서 피 빠져나가는 것 같이 계속 줄어든다 그냥 블리딩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빠져요 그러게요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성남 위례와 서울 위례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거기는 길 하나 건너는 차이죠 다니면서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서울 같지 않네? 이런 생각을 슬쩍 하긴 했었어요 그 새로 생긴 아파트촌에서 사람이 많다 서울 같지 않네 지난 21세기에 보던 서울은 점점 더 썰렁해지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 그러네요 저는 사실 21세기에 말씀하신 인구가 줄어들기 직전에 서울에 왔기 때문에 제가 본 서울은 그냥 항상 다른 데보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서울답지 않게 썰렁하다 해서 항상 제 생각에는 디폴트가 줄어들기 시작한 값이니까 그게 많은 건조 알았던 거죠 그렇죠 이미 줄어들기 시작한 이후였죠 건조유터가 왔을 때는 네 그래서 서울은 지역 내 동질성은 높아지고 지역 간 동질성은 약화되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면 끼리끼리 모여 산다 모여 살게 되는 도시다 아 고인다? 네 아 아까 설명해 주셨다 고인물 파티다 고인물 파티인데 그게 공간적으로도 이제 모이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는 지나치게 많고 사람 적은 데는 계속 적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 인프라 혹은 학교로 대표되는 이제 사회 인프라를 투자할 때 어디는 아직도 학급당 학생들도 38명이래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위래나 이런 동네들은 교실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아 네 저희 그때 국감 때도 한번 이거 살펴봤었죠 맞아요 컨테이너 교사 짓는다고 그래서 그래서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지면 인프라 투자에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플로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줄어지는 추이지만 어딘가는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예산을 써야 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기존에 있는 인프라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유권자는 점점 더 보수화될 거냐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일단 이번 선거만 봐도 그런 추세는 아닌 느낌이기는 한데요 정확히는 질문이 조금 모호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보수적이 된다라는 통념이 있다라는 질문이 사실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정치가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인 것 같다라는 무서운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연령효과와 코어트 효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연령효과가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는 거고 코어트 효과가 그 세대 특정한 시기를 같이 거쳐온 어떤 집단이 계속해서 그 특성을 유지하게 되는 야 진짜 우리 세상 어려운 인트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 저는 요즘 그 고민하거든요 이 의회 선거 본 다음에 최근에 저 프랑스가 총선을 치렀고 정반대 결과가 나왔거든요 아 그렇죠 그거 보다가 제가 문득 떠오른 거예요 어? 혹시 극우를 보수라고 지정하는 그 개념이 잘못됐나? 음 유럽 언론들이 이 질문을 슬슬슬 해요 원래 진보가 대표했어야 할 가치를 보수가 자꾸 극우가 자꾸 대표하려고 드니까 유럽에서는 음 그럴 수 있죠 네 이건 한참 나중에 할 얘기입니다 네 아 근데 아직 인트로라고요? 네 한 시간 내내 하고 인트로 네 아까 이제 질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말씀이 맞고요 이제 연령효과랑 포트효과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냐 이거는 계속 선택지가 바뀌고 문제가 바뀌니까 계속 연구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연구들에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에서 생애 주기가 바뀌고 이제 안정성을 선호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보수적이 된다라는 결과를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대체로 인정하긴 해요 옛날에는 그게 당연했어요 연령효과가 있다 있다 강하다 그런데 2024년 현재 미시적으로는 되게 복잡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50살이니까 보수상 찍어야겠다 아 생일 지났으니까 이제 만나이로도 50이 됐네 이러면서 네 영피프티는 빨간색이지 나도 이제 찍을 때가 됐지 하면서 이제 찍는 거는 패가 조금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랬더니 나랑 견해를 같이 하는 애들은 다 20대들이요 어떻게 된 일이지? 네 되게 요즘 만화는 아니지만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오징어덮밥 이렇게 외치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뭘 보신 건가요? 옛날에 네이버 웹툰 설득력이 없진 않지만 무슨 훌륭한 웹툰을 보셨겠죠 오징어밥이 너무 맛있어 보였겠죠 네 아무튼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오늘부터 국민의힘 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있긴 하겠죠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 유권자 개개인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너는 50이 됐으니 이제 아무튼 사람의 지지 성향은 조변석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10년 전 선거가 2014년 지방선거였고 당시 기억을 해보면 세월호 직후 선거였어요 세월호라는 되게 특수한 아젠다가 선거를 주도했던 선거고 맞습니다 안전이 모든 후보의 최우선 키워드였습니다 맞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의 장애 네 그리고 당시에 나왔던 공약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1천개 확충이라는 게 당시 민주당 서부시장 후보 국공립어린이집 1천개 확충 2014년 네 당시 민주당 서부시장 후보였던 박원호 시장 당시 시장의 공약 중 하나였어요 국회로 영역을 넓혀보면 유치원 3법이 2018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뭐가 있나 생각해보면 잘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의 그 뭐냐라는 건 특수한 아젠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히는 아이 그러니까 태어나야 되는 아이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 양육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게 02년의 대선 때도 제가 그거를 정말 많이 봤었던 게 기억이 나요 민주당과 한나라당 후보 모두 보육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양쪽 다요 네 실제로 참여정부가 깔아놓은 로드맵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진행을 해온 게 많이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특정 법안이나 특정 공약을 얘기하는 건 약간 자의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아젠다가 과연 지금의 인구구조 특히 서울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인구 흐름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냐 그렇죠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 얘기를 이제 서울 선거에서는 할 필요가 훨씬 적어졌다 합리적이지 못하진 않아요 그런데 또 모르죠 이제 나와 누군가의 아이들이 과거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아젠다의 중심으로 와야 된다 물론 10년 뒤에는 이제 저인구 밀도 지역의 공약처럼 하겠죠 아이 울음 소리 들리는 마포구 뭐 이런 거 할지도 모르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태어나야 되는 아이들 말고 태어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유언하다 네 그나마 중앙정보를 살던 비슷한 게 유보통합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그 아동 출산 보호법 같은 거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우리는 서울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 공약으로 넘어가도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고 관리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 아젠다는 보통 많이 들리는 편이긴 해요 우리가 아무리 공약을 신경을 안 써도 그런데 기억해 보니까 20년 총선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들렸어요 판데믹과 M범방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항상 교육의제는 수요가 확실한 의자다 보니까 꽤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감 선거가 지자체 장선거랑 같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이전보다 더 강하게 지자체 장선거랑 온라이닝 되니까 일체화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교육의제가 상대적으로 초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다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인구 데이터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대체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뭐냐 오늘 정말 개론이네요 개론입니다 개론 서울의 유권자가 보수화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지금 연장선상에서 사설입니다 사설인가요? 네 물론 이건 똑같아요 이제 아주 많은 연구들에서 진보나 보수의 개념을 규정하는데 여론조사들에도 이제 질문에도 되게 겁없이 저는 되게 서슴지 않고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일단 분길 잡아놓고 시작하죠 네 진보세요 보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뭐가 진보고 뭐가 보수냐 하는 질문에 답은 잘 못하겠어요 저는 명확한 답이 되는 사람은 작곡가 겸 보컬리스트 진보 밖에 없어요 어우 세상에 새누리당 찍으면 보수냐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 아직 있나요? 새누리당 아직 답하기에 아주 새누리당은 언젠가 개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나중에 독질인에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고 제 마음속에 보수는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찍으면 보수인가? 라는 질문을 꼭 하고 싶은 사람을 한 명만 떠올리려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신지혜씨 밖에 없죠 저는 아 그렇죠 물론 그 사람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이 보수화 될 거냐라는 질문에 20대 보수와 60대 보수는 완전히 다를 거고 네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사람이 늙어가니까 보수화 될 거냐 보수한테 유리한 지형이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모른답니다 모른다로 전제하고요 선거에서 유권자 선택은 되게 많은 확률하고 조합 연속이기 때문에 인구 구조 변화만 가지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얘기하는 거는 어폐가 있어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꽤나 맞아들었다가 점점 더 안 맞아들어가기 시작한다는 느낌은 강하게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인구 개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되면 경향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변할 확률이 조금 더 높고 유권자를 둘러싼 사회가 이렇게 변하면 이런 종류의 방향성 정도는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서울의 인구 구조를 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의 한계인 것 같고 아까 제가 예측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변은 일관되게 나는 예측을 못한다 입니다 데이터 전문가지만 패션쇼에도 보면 런웨이에 모델들 다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꽤 죄죄하잖아요 남의 옷 만드는 데가 챙겨 입을 여력이 없죠 그렇습니다 옷을 못 입는다 이 모양이라 그렇다 대본에 그렇게 써있습니다 괄호 하하 괄호 하하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항상 대본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의 인구 얘기를 한참 했는데 사실 서울의 인구 얘기에 아치 에너미는 경기도입니다 그래요? 에너미라고 하기에는 숙적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빠진 인구들이 다 경기도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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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풍열처럼 옆에서 그냥 서울을 둘러싼 모든 지자체에서 인구를 빨아들여요 저도 그 생각하죠 휴가 갔다가 휴가 갔날에 개표화하는 거 들으면서 지나가다가 막판에 뒤집힌 거 보고 경기도지사 결과가 아이고 서울에서 나온 사람이 몇 천명 더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죠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었으면 김은혜잖아 지금 경기도지사 다들 빨려가줘서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세상에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러면 사고 실험 김은혜가 됐으면 오순이 안 돼 밸런스 게임인가요 이거? 가능? 가능? 그러면 송영길이 되었고 소나무당은 생기지 않았으며 변이제는 공천을 받을 수 없었다 역사에 만약에 이렇게 재밌어요 어떻게 해? 멀티버스가 이게 아무튼 서울을 이야기하면서 경기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를 얘기하려면 지금까지 한 얘기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경기도 인구 구조를 얘기하려면 더 넓고 더 많고 더 넓기도 하고 더 많고 더 보좌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정말 놀랍도록 문화가 다채롭기 때문에 그게 서울과 정말 정말 차이가 나는 지점이거든요 경기도는 살아서 움직이는 문화 코드가 동네마다 너무 다양해요 그래요? 서울은 균질하기 그지없어요 경기도에 비하면 그렇죠 제가 경기도 사투리가 있다는 주장을 듣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경기도의 사투리는 한두 개가 아니죠 저는 어릴 땐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도 이촌향도가 있던 시절에 아이들과 친해졌으니까 그럼 저 말은 뭐야? 저 말은 뭐야? 하는 말들을 애들이 설명해줘요 지금은 정말 많이 없어졌지만 이런 류의 어차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쓸데없는 소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계동에 갔죠 맛있는 갈비가 있을 거예요 수원의 갈비는 마감기가 힘드니까 인계동에 가서 생각합니다 여기는 술집도 많아서 땅값도 비싸 보이는데 젊은 애들도 많은데 왜 편의점 인심이 저렇게 좋지? 편의점 인심이요? 예를 들면 수도권... 아니요 그럴 수는 없겠죠 시유가 싫어하겠죠 봉투를 공짜로 주나? 수도권에서 편의점 앞 테이블이 제일 많고 제일 넓어요 그거 편의점 매출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서울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매출이 중요해도 보통 관리가 안 돼서 없애버리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가맥집 흉내는 집들이 그 구실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편의점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 땅값이 무섭기도 하고 아니 인계동 땅값이라고 안 무서워? 그럼 저기는 왜 그래? 인심의 영역이다? 네 그런 거군요 그건 전 모르죠 다만 이런 류의 궁금증을 저는 안산중앙역의 다문화거리 앞에 가서도 생각하고 의정부 부대찌개골... 캠퍼 홈프리스 같은 데 가서도 생각하고 문화 코드가 되게 다채롭고 원래 살아있던 사람들이 쫓겨나도 되지 않아서 만들어지는 문화 같은 게 있어요 서울은 쫓겨나... 많이 쫓겨나고 살아남은 사람들만 쥐죽은 듯이 살고 있어가지고 저 문화는 축적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그건 신수연 소장이 분석하는 숫자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신수연 소장은 그런 일을 앞에 두면 나는 몰라 정도로 생각하고 사는 분이다 정도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굳이 첨언을 하면은... 하실래요? 굳이 첨언을 하면은 그 멘탈리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버틴 사람들의 멘탈리티와 서울에서 밀려나서 자의에 의해서 이동하지 않은 그러니까 축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두시경제학이나 지리학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거주지를 택하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밀려나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리고 그 흐름이 최소 30년간 이어진 동네들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거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개 아이를 가지거나 결혼할 때쯤에 밀려났기 때문에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코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길 가면 100년 전부터 정착해 있었던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요 경기도는 그 두 개가 섞여서 만들어진 동네입니다 지금 텃세가 없는데 원류는 있는 곳이군요 전통은 있는 곳이군요 텃세가 적죠 서울도 있으나 치지 않아도 될 만큼 미약합니다 그 그림은 경기도 얘기하면 나의 해방일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렇죠 경기로의 교과 같은 드라마 계란후라이가 있다 진짜 우린 흰자다 맞아요 돈이 많으나 적으나 나의 해방일지는 경기도에서 사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아요 약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는 남부인의 마음 같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서울놈들은 당사자성으로 얘기하면 공감을 진짜 못합니다 그 드라마에 나의 해방일지예요 네 공감을 못해요 데이터 분석과 무관한 영역입니다 맞아요 공감 못해요 네 저한테는 성난 사람들 보는 기분이에요 사실 저도 공감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과는 난 것 같은데 이게 영남에서 온 사람이나 서울에 계속 있던 사람들은 이해 잘 못합니다 그렇죠 이제 영남에서 온 사람들은 뭐야 어쨌든 갔잖아 이런 느낌 있죠 인천이나 경기도나 다 서울 아니야? 인천 사람? 서울 사네? 뭐 이런 느낌이죠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경험을 축적해서 가지게 된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 지탄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네 1300만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심해야 될 발언이에요 정말 잘못된 발언입니다 곧 경기도가 서울 인구의 1.5배가 될 거예요 네 지금 1340만인가 50만인가 그렇습니다 1350만이요? 그렇죠 네 이렇습니다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전에 하는 고민들의 개념들을 막 끄집어내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사례 하나를 슬쩍 보여드리면서 이런 걸 하면 이런 걸 공부하게 돼 있다 정도를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재미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수연 선생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 나누었던 이야기에서 합일되는 아주 간단하게 합일되는 지점은 그거였습니다 소장님이 제가 왜 선거 방송을 하는지의 의도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 계신 몇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아직 이해를 못하는데 결국 이제 뭐 앞으로 뭐 이제 가을이 되면 XSFM은 큰 개편을 통해서 이런저런 새로운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를 막 진행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주제는 똑같습니다 정치를 해석하는 더 편한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합리적인 더 불편할 필요도 없고 더 똑똑해질 필요도 없어요 더 편하고 재밌는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가 산사시대부터 있었던 데이터 분석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예 하나를 알려드리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PD와 건조 리터였고요 수소수연 관계대회에 다시 돌아가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